안녕하세요. 스파이더 TM AI 에디션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더 TM AI 에디션의 메뉴는 스파이더 TM 5.0의 인공지능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습니다. 메뉴는 인공지능 분석 요약, 위협 인사이트, 이벤트 분석, 이상행위 탐지 이벤트 통계 분석으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요약은 현재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대시보드 메뉴입니다. 이 화면에서 사용자는 전반적인 보안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협 인사이트는 이벤트 분석과 이상행위 탐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재산정하여 가장 위험한 출발지를 위험도 순으로 보여줍니다. 출발지 IP에서 우클릭을 통해 추가 분석 메뉴를 불러올 수 있고 위협 인사이트 상세 분석하기 메뉴를 통해 연계 분석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위협 인사이트 상세 메뉴는 해당 IP의 이벤트 분석 결과와 이상행위 탐지 결과를 연관지어 시간 흐름에 따라 발생 빈도를 표현해 주며 사이버 킬체인도 함께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벤트 분석입니다. 이벤트 분석은 지도학습을 기반으로 탐지 장비의 정어탐을 위험도별로 구분하여 주며 인공지능 예측 결과를 분석하고 우측 상단의 피드백을 통해 모델에 재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메뉴인 이상행위 탐지 메뉴입니다. 이상행위 탐지는 보안 장비에서 탐지하지 못한 이상행위를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하여 예측한 결과를 보여주는 메뉴로 생키 차트와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통계 분석 메뉴입니다. 이벤트 통계 분석 메뉴는 지도학습의 결과를 로그 타입별, 장비별, 공격명별로 분석하는 메뉴로 클릭을 통해 해당 통계치의 이벤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파이더TM AI 에디션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